잠깐만 놔 기다려봐 놓으라고 너 바보야?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왜 말을 못하냐고 내가 어떻게 말해 내가 말하면 다 거대과장 광고인데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지 매년 증가하는 환경오염 그로 인해 감소되는 면역기능 면역기능을 증진시켜주는 바로 이거 해모임 동종업계 건강기능식품 5년간 1위 우리 이모가 이걸 먹고 안 돼 여기서 더하면 거대과장 광고야 지친 면역세포를 깨우는 힘 애터미 해모임 근데 진짜 우리 이모가 그만해라 응?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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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